김현진의 그림 가요 2020년 9월 25일 토요일 숟가락 나죠 김현진의 그림 가요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매주 평일 날쯤에 보내드리는 숟가락 나죠 김현진의 그림 가요는 그림 설명과 가요 그림 보고 듣는 게 눈을 키워드는 제 그림 설명이에요 오늘 보고 들었을 그림은 도시입니다 길과 건물들을 그렸어요 컴퓨터로 그렸으면 아무튼 이상의 그림본한 망각을 기록해야 되는 제 그림 설명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였어요 전해주신 숟가락 나디오 모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숟가락 나디오 김현진의 그림 가요 소요부터 소요일과 금요일에는 보는 나디오 하구요 밖에서 또 팝방 검색창에 똑같이 김현진의 그림 가요 와 카카오 스토리 제 홈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의 그림의 카테고리에 경고가 에도 있습니다 외부 갱들을 위하여 번역 녹음 명행할 수도 스크랩 나디오 김현진의 그림 가요 저는 김현진 이었어요 오늘도 선곡이 준비되 신곡이 준비되지 않아서 아무튼 랜덤으로 한 곡만 털려 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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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